음악 안녕하십니까 런던에서 박정철입니다 한국의 임플란트는 이곳 런던에서도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과 연구 결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임플란트의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초심자들에게 쉽게 권해줄 수 있는 임플란트 교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장 다음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비기너들이 찾아보고 자신들의 술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저희는 마치 요리책을 펴놓고 요리를 따라하면 누구나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임플란트 수술에도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임플란트 레서피는 무엇보다도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지필이 되었고요 각 부위별로 수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현저히 높였습니다 신행을 통해서 수많은 연쇄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들은 초심자들과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들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심자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한다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임플란트 레서피 반드시 선택해야 될 초심자들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박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런던에서 박정철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박정철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박정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